휴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인체 드로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아무리 묘사와 표현이 뛰어나도 비율이 지나치게 어긋나 있으면 그림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가 쉬워요.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인체 비율을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같이 그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박스 안에 구슬 찾기 인체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흉곽 크기를 맞추고 상하체 비율을 맞추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기초 형태력 훈련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머리와 흉곽의 비율 차이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속성으로 인체 비율을 잘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박스 안에 구슬 찾기를 기억해두세요. 먼저 인체 윤곽을 기준으로 박스를 그려보세요. 이때 박스의 각도는 수평 수직을 맞춰서 그렸어요. 이 박스만 분리해서 보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 차이가 더 명확해 보이죠? 가로 길이 대비 세로 길이를 어느 정도로 맞추면 좋을지 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를 똑같은 비율로 그리셨으면 이번에는 머리뼈에 해당하는 원 크기를 찾으세요. 이 원 크기는 정수리부터 윗잎발 끝에 해당하는 머리뼈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관에 해당하는 턱뼈는 따로 붙여줍니다. 이 머리에 해당하는 구슬이 박스 안에서 어느 위치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좌우 여백의 비율을 보시는 겁니다. 원 크기와 여백이 예시와 맞으면 잘 그리신 거예요. 박스 안에 구슬 크기와 위치를 잘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흉곽 크기를 잡고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을 기준으로 뼈대를 조금씩 맞춰나가시면 예시와 비율 맞춰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그려봐야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바로 같이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 그림 그릴 준비되셨나요? 이 자료는 A4용지에 프린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뒀어요. 사진 보고 그리면 자꾸 디테일에 집착하게 돼서 비율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자료 보고 따라 그리신 다음에 사진 보고 그리는 것에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A4 사이즈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그릴 거예요. 바로 옆에 예시를 딱 두시고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비율을 똑같이 맞추면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라고 빛판사 없는 색연필로 그리는데요. 분홍색과 하늘색에 해당하는 밑그림은 여러분의 HB연필 이용하시고 윤곽은 6B연필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박스 그리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이제 프린트 안하고 화면 보고 그리시는 분들은 가로 세로 3cm, 3cm 부분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3cm, 여기도 3cm, 이쪽도 3cm, 여기도 3cm, 3cm, 그리고 마찬가지로 3cm 표시해주시고 다 표시하셨으면 그대로 이어서 박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박스 안에 쏙 들어가도록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그릴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그러면 딱 이 비율의 박스가 나오죠? 자 박스 안에 뭘 찾으라고 했나요 여러분? 구슬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 크기를 잡을 건데 먼저 좌우 여백부터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이 정도 위치에 이 크기로 있겠다 싶은 느낌으로 입술 위치 보면서 이렇게 위에도 잡아주시고 그러면 원이 나오겠죠? 살짝 그려놓고 원이 너무 넓어졌거나 좁아지지 않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원 크기 잡으셨으면 자 귀 끝의 위치와 눈썹 위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살짝 곡선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고요. 정수리부터 콧대 정수리부터 콧대 위치 그리고 턱 끝까지 쭉 연결을 하면 이제 얼굴에 세로 중심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턱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시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옆동수 옆동수 부분도 이렇게 연결해서 턱이랑 쭉 연결하면 머리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눈 위치 그 기울기를 눈썹이랑 눈이랑 똑같이 맞춰주시고 여기 코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귀가 이렇게 쏙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만 해도 머리는 완성되었습니다. 턱 끝 위치를 보면서 흉곽의 밑부분 그리고 배꼽 위치 보세요. 예시 잘 보시면서 배꼽 위치 보시고 타원 모양 보시면 살짝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고 크기는 크기는 이 정도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대보면서 이렇게 여백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타원도 크게 그려줄게요. 누워있는 큰 타원 모양 자세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타원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은 나왔고요. 뼈대를 그려볼게요. 먼저 목부터 목 연결하고 어깨부터 어깨 연결해서 쇄골 기울기 그리고 어깨 관절부터 각도 잘 보시면서 쭉 내려와서 팔꿈치 관절 위치도 확인해 줄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쭉 모이죠. 안쪽으로 쭉 모이면서 손목의 위치가 흉곽 위치 비교했을 때 어디쯤 오는지 확인하시고 연결해 주기 자 그러면 위팔이 아래팔보다 길게 나오면 잘 잡으신 겁니다. 여기도 쭉 내려와서 팔꿈치 관절 위치가 흉곽 흉곽 어디쯤 오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멍 그려서 여백을 체크하시면 더 좋겠죠. 연결해서 위팔 길이 여기는 이 앞쪽보다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더 짧게 보이겠죠. 여기는 손목 손목 위치도 여백 체크하시면서 딱 그리고 봤을 때 위팔 길이가 아래팔보다 길도록 뼈대 잡아주시고 대충 손모양도 지금 살짝 대충 그려둘게요. 이렇게 손 크기 손 크기 잡으실 때 손을 굉장히 작게 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손 크기를 이렇게 연필로 잡고 원 크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그냥 똑같이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좀 크게 잡고 그리시는 게 나중에 디테일 그리실 때 이렇게 작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뼈대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앞면 앞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죠. 이게 척추 모양대로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앞중심선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위치 기준으로 다리의 회전축 위치 찾아주시고 무릎의 위치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 뼈대 잡아주시고 그리고 발목의 위치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 무릎 관절 위치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연결하시고 이쪽은 여기랑 딱 겹쳐지네요.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 딱 잡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뼈대와 밑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윤곽 그리시는 것 보다는 살짝 이렇게 밑그림을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살짝 이렇게 윤곽을 연하게 최대한 연하게 이렇게 미리 잡아두고 나서 윤곽에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팔에 위치해서 이 세골과 기울기 맞춰서 가슴 위치도 이렇게 이렇게 미리 잡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팔 윤곽도 미리 살짝 그려보면서 앞쪽에 시선과 가까운 쪽에 있는 팔 두께가 여기 뒤쪽에 보이는 것 보다 살짝 두껍죠. 이런 부피감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하시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윤곽을 미리 잡아보면서 이렇게 느낌을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뒷판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엉덩이 끝부분이랑 선과의 여백도 보시면서 그래서 이 박스를 가이드선 삼아서 위치체크 부피체크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모양도 슥슥 잡아둘게요. 무릎이랑 쭉 연결해주고 손끝에서 무릎 끝까지 그래서 모든 부위를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선 삼아서 이 종아리 윤곽 위치 확인하고 무릎 위치 그리고 손끝과 발목 위치 비교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추 느낌이 다 나왔죠. 바로 윤곽 그리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윤곽 그리기 시작해 볼게요. 뒷통수 뒷통수는 살짝 이게 틀어져 있는 각도니까 멍보다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쭉 내려와서 눈썹 뼈 부분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눈 보이는 부분에서 살짝 함몰되고 볼 광대 부분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너무 이 들어가는 느낌을 강조하면 너무 또 말라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채워줄게요. 이렇게 살살 그려보면서 약간 약간 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려보고 괜찮다 싶으면 진하게 눈곽을 그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 표현도 이목구비 표현에 너무 공 안 누리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어색해지면 어색해지면 그림 전체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율만 비율만 잘 맞춰주자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목구비 위치도 비율을 비율을 봐가면서 가이드 선을 적극 참고하면서 이렇게 눈썹은 눈썹 선에 잘 겹쳐지도록 계속 예시를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리고 입술 기울기도 이 눈썹 기울기도 이 눈썹 기울기랑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대충 느낌만 살려줄게요. 그리고 그리고 하각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서 뒤통수랑 목 연결 꼭 확인해주세요. 목이랑 여기서 승모 승모근 살짝 보이고 여기서 팔 근육 삼각근 볼륨 이렇게 살짝 보이고 쭉 내려와서 팔꿈치 살짝 뾰족 나와있는 거 살짝만 표현해주시고 여기 볼륨 나왔다가 손목 부분에서 살짝 얇아지기 이렇게 굉장히 미세하게만 표현해주셔도 충분히 느낌이 삽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 너무 얇아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 손목 두께보다 팔꿈치는 무조건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손은 그냥 대충 덩어리간만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흉쇄유돌근 살짝 중앙으로 보이는 느낌이랑 어깨에서 쇄골 중앙으로 보이는 느낌까지 여기 여기 턱 끝에서 목이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도 어깨 살짝 모였다가 삼각근 팔 살짝 볼록 나온 부분 팔꿈치 한번 잡아주고 살짝 볼륨 잡고 쑥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미 밑그림을 굉장히 탄탄하게 여러 겹 그려놨기 때문에 윤곽은 최대한 최대한 한 번에 최대한 한 선으로 깔끔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쑥 내려갔다가 뼈 잡히고 여기도 골반뼈 잡히고 배꼽이 이 정도 있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크게 상관없어요. 계속 그리다 보면 삐끗하면서 선이 잘못 그려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습작은 막 틀리면서 그리라고 습작을 하는 거니까요. 습작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만 사요. 습작은 그냥 틀리면서 실수의 경험치를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과감하게 선을 과감하게 쓰면서 딱 완성해줄게요. 그래서 밑그림을 다 그려놨으니까 눈곽은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할게요. 좀 더 마무리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슥슥 대충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셀프 피드백을 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셀프 피드백을 하실 때 이런 여백 공간들 있죠. 이런 여백 공간들이 예시와 비슷하게 맞았는지 그리고 이 두께감 두께감을 입체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대보면서 예시랑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해부학적 오류가 없는지 윗뼈가 더 길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위팔이 더 길고 윗다리가 더 길고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보시면서 오늘 박스 안에 구슬 넣기 기준으로 인체 비율 잘 맞췄는지 체크하세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보면서 이 비율에 충분히 익숙해져 보시길 바랄게요. 핵심은 박스 안에 구슬을 먼저 찾는 것 그리고 여백을 같이 보시는 것 해부학적 오류가 없는지 중간중간 체크하며 그리시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 기억하며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